바야흐로 SNS 시대 1인당 1 SNS를 꼭 하고 있다고 봐야죠. IT 시대의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정보 확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낭비가 아닌 필수가 된 SNS 활용법입니다. 이제 SNS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합니다. 360도로 생생하게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한다? 1400만 화소의 FHD 촬영이 가능한 이 카메라는요. 특히 소셜 기능이 돋보이는데요.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동영상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다양한 SNS에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브 뷰로 360도 이미지를 감상하고 SNS에 올리고 팔로워는 늘어나고 저도 탐이 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SNS를 할 수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 안경은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장애물도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주행 중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SNS에 올릴 수 있다는데요. 나의 운동 정보와 취미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SNS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 다 모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앨범 만들기를 도와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부처는 편집 과정 없이 사진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앨범으로 탄생하는데요. SNS에 올린 수많은 사진들. 사실 인쇄를 해놔야 더 소장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360도 촬영이 가능한 이 액션 카메라는요. 영상, 파노라마, 360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역시 NFC와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소셜 업로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촬영을 하기엔 위험한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 이런 익스트림 레저에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